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9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35쪽이네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종합문제 1번 다음은 빌의 일기다. 알맞은 동사로 공란을 채워라. Tuesday, August 2nd fine 8월 2일 화요일 맑음 1번 Blank up late this morning 이것은 나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I g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괄호가 하나니까 I got을 둘 다 쓸 수가 없겠죠? 일기에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쓰기 때문에 주어 I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1번에는 get의 과거형 got을 쓰면 되겠죠? got up late this morning 다음에 When I blank my face and hands It blank half past six 먼저 2번에는 my face and hands 얼굴과 손을 뭐 뭐 했다 이런 말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얼굴과 손을 씻었겠죠? 씻었다 이런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씻다, 세탁하다 이런 뜻의 동사 wash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wash는 규칙 동사니까 이 d만 붙여서 과거나 과거 분사를 만들 수 있겠죠? washed가 되겠네요. 다음 3번 half past six 6시를 지난 30분 즉, 6시 30분이겠죠? 6시 30분이란 시간을 나타내니까 따라서 괄호 안에는 동사 wa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즉, When I washed my face and hands It was half past six 내가 손과 얼굴을 씻었을 때 6시 30분이었다. 다음 I blanked some bread and butter for breakfast and blanked to school 여기서 bread and butter는 버터 바른 빵 이런 뜻이죠? 이것을 빵과 버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 약간의 버터 바른 빵을 먹었다 이런 말이겠죠? 4번 괄호에는 먹었다 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네요. eat의 과거형 eight를 쓰던지 또는 have 동사의 과거형 head를 써도 먹었다 이런 뜻이 되죠? eight나 head를 넣으면 되겠어요. 다음 5번 and blanked to school 그리고 학교에 갔다 이런 말이겠죠? 괄호에는 갔다 이런 뜻의 동사를 써야겠네요. go의 과거형 went를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 I ate 혹은 had some bread and butter for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로 몇 개의 버터 바른 빵을 먹었다. and 그리고 나서 went to school 학교에 갔다. 다음 we blanked a spelling test in English 여기서 spelling 테스트는 철자 시험이니까 우리는 영어 철자 시험을 봤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6번 괄호 안에는 시험을 보았다 이런 뜻의 동사를 넣어야겠죠? 시험을 보다 할 때는 동사 take나 have를 써서 take a test 또는 have a tes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시제는 과거가 되니까 괄호에는 had를 쓰던지 take의 과거형 took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we had 혹은 took a spelling test in English 우리는 영어 철자 시험을 보았다. 다음 after school I blanked tennis with Tom and Mary after school 방과 후에 나는 Tom과 Mary와 함께 테니스를 쳤다 이런 말이겠죠? 어떤 경기를 하다 할 때는 play라는 동사를 쓰죠? 역시 과거니까 played가 들어가야겠죠? after school I played tennis with Tom and Mary 다음 in the evening father blanked me to the movies 저녁에는 아버지가 나를 영화관에 뭐 뭐 했다. 아버지가 나를 영화관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8번 괄호에는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의 동사를 쓰면 되겠네요. 동사 take를 쓸 수 있죠? 역시 시제가 과거니까 took를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in the evening father took me to the movies 다음 we blanked a very good time a very good time은 매우 재미있는 시간 매우 유익한 시간 이런 뜻이죠? 즉 이 문장은 우리는 매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뜻이겠죠? have a good time 하면 재미있게 보내다 유쾌한 시간을 갔다 이런 관용 표현이니까 괄호에는 have의 과거형 had를 쓰면 되겠네요. we had a very good time. 다음 I blanked to bed at a quarter to ten 여기서 quarter는 4분의 1 이런 뜻이죠? 즉 여기서는 1시간의 4분의 1이니까 15분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a quarter to ten 하면 10시 15분 전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나는 10시 15분 전에 침대로 뭐 뭐 했다 go to bed 하면 잠자다 이런 뜻이 되니까 나는 10시 15분 전에 잠을 잤다 따라서 go의 과거형 went가 들어가면 되겠죠? 즉 I went to bed at a quarter to ten 나는 10시 15분 전에 잠을 잤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럼 본문의 내용을 외국인 선생님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죠 Tuesday 계속해서 짧은 독해 지문이 또 나오네요 그럼 한 문장씩 살펴보죠 종합문제 2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지문 먼저 들어보죠 지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서 관계도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Mary is 10 years old Mary는 10살이다 Mary's brother Tom is 2 years older than Mary Mary의 오빠 Tom은 Mary보다 나이가 2살이 많다 Jane is as old as Tom Jane은 Tom과 나이가 같다 Frank is Jane's brother Frank는 Jane의 오빠이다 He is 4 years older than Mary 그는 Mary보다 4살 나이가 더 많다 문제를 보면 1번 How old is Frank? Frank는 몇 살인가? 위의 문장에서 Frank는 Mary보다 4살이 더 많죠 그런데 Mary는 10살이니까 Frank는 14살이 되겠네요 즉 He is 14 years old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다음 2번 Who is the oldest of the four? 4명 가운데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가? Frank가 14살로 제일 많죠? 따라서 Frank is the oldest of the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3번 Question Who is Mary? Mary는 누구인가? 대답은 She is Tom's blank 이렇게 대답했죠? 본문의 첫째 줄에 보면 Mary's brother Tom 이런 말이 있죠? 즉 Tom은 Mary의 오빠죠? 따라서 Mary는 Tom의 누이동생이 되겠네요 괄호 안에는 Sister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굉장히 쉬웠죠? 그럼 다음 3번 해석 문제로 가죠 종합문제 3번 다음 영문을 해석하여라 1번 먼저 들어보죠 Point 하면 명사로는 날카로운 끝 혹은 요점 급소 이런 말이니까 My point is that 나의 요점은 즉 내가 말하는 요점은 Is that That 이하이다 여기서 넷절은 명사절로 My point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That 이하를 보면 We don't have power 우리는 힘이 없다 즉 힘을 갖지 못한다 When we are divided 그리고 divide는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Are divided 즉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형으로 수동태죠? 즉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We are divided 하면 우리가 나누어지면 즉 흩어지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내가 말하는 요점은 우리가 흩어지면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 2번 My father always says that if you do something yourself you will like it more My father always says that 나의 아버지는 항상 뭐뭐라고 말씀하신다 다음 무엇을 말하는지 이 says의 목적어가 되는 것은 넷이 이끄는 명사절이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대절을 한번 보면 If you do something yourself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의 접속사니까 만일 네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면 You will like it more 너는 더욱더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미래 사실이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했죠? 정리해보면 My father always says 나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신다 That if you do something yourself 네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면 You will like it more 너는 그것을 더욱더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즉 나의 아버지는 항상 네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면 더욱더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문장이네요 다음 3번 3 Well,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Today we played Tomorrow we must work 여기서 well은 감탄사의 일종으로 자, 글쎄 이런 뜻이죠? Well, 자 There is a time 시간이 있다 For work 일을 위한 즉 일을 위한 시간이 있다 And a time for play 여기는 end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there is를 생략했네요 그리고 놀기 위한 시간이 있다 즉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노는 시간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Today we played 오늘은 우리가 놀았다 Tomorrow we must work Must는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의 조동사니까 내일은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한다 정리해보면 자 일하는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았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일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다음 4번 4 All of us ate a lot I think the food is better when we eat it outside After we ate lunch, we sat on the grass and talked I thought we are happier when we are together outside in the mountains All of us ate a lot All of us ate a lot 우리 모두는 많이 먹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Food is better 음식이 더 좋다 즉, 음식이 더 맛있다 When we eat it outside Outside는 부사로 박해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그것을 먹을 때 즉, 나는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After we ate lunch, we sat on the grass and talked After we ate lunch 우리가 점심을 먹은 후에 We sat on the grass Grass는 풀, 잔디 이런 뜻이니까 On the grass는 잔디 위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잔디 위에 앉았다 And 그리고 talked 얘기했다 즉, 우리는 점심을 먹은 후에 잔디 위에 앉아서 얘기를 했다 I thought We are happier when we are together outside in the mountains 여기서 다음 편은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We are happier 우리는 더 행복하다 When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을 때 Outside in the mountains 바깥의 산 속에서 즉, 우리가 밖의 산 속에서 같이 있을 때가 더욱 행복하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2부 9장 종합 문제도 다 풀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10장 연승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을 으로 인상 중 물을 으로 인상 중